오늘은 여러분께 교사와 결혼한 의사들의 안타까운 인생을 보여드릴 겁니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의사 커뮤니티의 결혼생활 원래 이런가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동네의원 부원장하는 사람이고 와이프는 초등교사로 지내다 육아휴직 중입니다. 와이프에게 생활비 정말 풍족하게 주는데 부부통장에 돈을 모으자고 말하네요. 제가 월급 5배는 더 많고 흙수저라 양가 부모에게 도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게 제 돈이었고 현시점 미래도 제 돈으로 모든 게 굴러가는데 경제권 주려고 하는 게 짜증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니 9시부터 4시까지는 어린이집에 갑니다. 와이프가 실제로 독박 육아를 하는 시기는 아침 1시간 그리고 제가 퇴근 전 2시간 정도가 되겠죠. 근데 퇴근하면 기타 집안일 플러스 육아로 인해서 저는 잘 때까지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사정상 조금만 늦게 퇴근하면 왜 독박 육아 시키냐고 칼전화가 와서 숨을 막히게 하죠.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육아휴직 중이고 애만 키우니 자존감이 낮아진다고요. 당신은 나가서 대접받으며 일하지 않냐고. 저도 대접 안 받고 누가 월 1500만원씩 벌어와서 셔터맨 하고 싶습니다. 주말이면 타지역으로 나들이 가자고 하는데 제 유일한 취미가 헬스장 가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건데 이거 한다고 하면 역정을 냅니다. 인생이 원래 이런 건가요 이렇게 쥐잡듯 잡으면서 둘째 낳자고 하네요. 저는 거부하며 정관수술 예정이고 둘째 낳으면 아마 죽지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시죠. 그리고 수많은 의사들은 이혼 안 하고 뭐하냐 너 부모유신이냐. 교사랑 결혼한 부부는 왜 다 비슷할까요. 교사랑 결혼하지 마세요. 총각 선생님들 명심하시길. 이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39개 달려있죠. 주변의 교사랑 결혼한 동기 보면 대동소위에서 놀랐습니다. 의사가 교사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며 살아요. 라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하소연이 있죠. 월 1500만원을 벌어다주며 육아 참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기가 셀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교사하는 여자들의 프라이드에 있습니다. 그녀들은 교사가 의사에 전혀 밀리지 않다고 생각해서 져주는 법을 모르는 거죠. 실제로 여시들 교사랑 의사랑 수준 차이 많이 난다 생각해. 난 서울에서 교사로 일하고 남친은 이제 레지던트 끝난 의사야. 근데 내 친구 중 한 명이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 없는 거 보니까 교사랑 의사 급차이가 심해서 결혼 안 하려나 보다. 라고 말하면서 교사 깎아내리는데 교사 의사 급차이 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친구가 질투나나 보내 의사랑 결혼하는 교사 한 트럭인데 뭔 소리야 크크. 요즘 의사가 의사인가? 난 교사가 전혀 꿀릴 거 없다 생각해. 교사는 변호사 검사 판사 약사 수의사 한의사 파일럿 등등 모든 전문직의 워너비 와이프 1순위인데 어이가 없어. 우리 학교 전교에서 노는 여자들 의대 갈 수 있어도 교대 선택하는 경우 존나 많았음 교사 무시는 말이 안 됨. 의사랑 가장 많이 결혼하는 직업 1위가 교사인데 왜 그러겠어. 어쩌구 저쩌구 교사는 며느리 깜 1순위이고 의사랑 교사는 급이 맞아서 결혼 많이 한다. 라는 우리 여성들을 보시죠. 진지하게 그녀들은 교사와 의사를 동급에 두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 사실을 머릿속에 인지하고 이제 다시 글을 봐보시죠. 어째서 와이프가 월급 5배가 차이나는데 경제권을 주려고 할까요. 그야 물론 나와 너는 동급이니까 니 월급은 더 똑똑한 내가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고. 육아휴직하고 일을 하지도 않는데 남편이 육아참여하지 않으면 쥐잡듯 잡는 이유도. 너랑 동급인 내가 너 때문에 회사를 쉬고 집안일을 하는데 동급인 니가 왜 나랑 동등하게 가사일을 하지 않는 거지. 라는 보상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교사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며 산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현실적으로 교사와 의사는 비교하는 게 의사에게 미안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직업인데. 그녀들은 진지하게 둘이 동급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의사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의사와 교사가 동급이라면 왜 여자 의사와 남자 교사의 결혼은 없는 걸까요?